이때 움직이는 한 남자 하지만 누군가 총을 장전하는데 그리고 잠시 뒤 납치된 비행기 안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몇 시간 전 이혼한 아내와의 재결합을 바라며 런던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커다란 체구의 샘 넬슨 특별히 한 여자 보안검색 직원이 이 남자의 가방을 검사하는데 그는 계속 그녀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륙 전 선반에 짐을 올리는 사람들 진틀한 노신사네요 샘의 차분한 말투와 여유있는 표정은 직원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게 가까스로 비행기에 탑승한 수상한 남자 뭔가 수상한 가방 이 남자는 무슨 거래를 하려는 걸까요 기적의 논리에 여자는 할 말을 잃었죠 아내에게 줄 선물을 챙겨 비행기에 오른 샘 하지만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샘은 아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은 화장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소녀가 비행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발견하는데 그때 소녀에게 다가오는 노신사 소녀가 발견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총알이었습니다 소녀를 안심시킨 노신사는 누군가에게 향하는데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샘 노신사는 모자를 쓰는 것으로 일원들에게 준비신호를 보낸 후 소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소녀들을 안심시킨 듯 했지만 역시나 총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승무원 노신사의 거짓말이 들둥났죠 한편 수상한 남자의 가방을 검사했던 보안검색 직원 이 때 한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 가방은 아까 수상한 남자가 넣어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가 가방에서 꺼낸 건 바로 총이었습니다 수상한 상황이 마음에 걸려 비행기 안을 둘러보는 샘 하지만 드디어 분색을 드러낸 노신사와 순식간에 납치된 비행기 그런데 모두가 당황한 이 상황에서 샘은 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핸드폰을 압수하는 납치범들 다행히 들키지 않은 한 승무원이 현 상황을 기장실에 알리는데요 하지만 걸리고 말았죠 끝까지 말하고 끊는 승무원 그는 죽게 될까요? 난데없이 어떤 여승무원을 찾는 납치범 기장은 서둘러 두바이 관제소에 현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때 납치범들을 제압하려는 두 남자 마침 납치범들은 콜레트 승무원을 찾게 되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샘의 정체는 뭘까요? 아직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납치범들은 콜레트를 데려와서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 뭔가 있는데? 사실 기장과 콜레트는 내연관계였고 납치범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죠 기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다급한 애인의 말에 흔들리는 기자 로빈 기장의 협박에 부기장 에나는 순순히 물러서는 것 같더니 문을 열어버린 기장 결국 조종실까지 접수한 납치범들 인질이 된 기장은 두바이 관제소에 아까의 보고를 대충 둘러댑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그런데 이때 감춰뒀던 핸드폰으로 몰래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려는 샘 샘은 상황 판단이 빨랐죠 샘이 잽싸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비로소 차단된 와이파이 하지만 두바이 관제사는 갑자기 바뀐 기장의 보고가 신경이 쓰였죠 한편 남편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온 보안검색 직원 하지만 집에는 불길한 정정만 흐르고 이때 샘의 문자를 확인한 아내 마샤 샘의 문자 력 welded 드려도 진출 소득 aten QU 어이없게도 마샤는 샘의 문자를 믿지 않았죠. 마샤와 사귀고 있는 형사 대니얼은 샘의 말이 사실인지부터 차근차근 파악하는데요. 한참을 고민하던 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주는 척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샘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드디어 샘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샘은 바로 기업 전문 교섭자 중 최고의 협상가였습니다. 부드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은 샘 천재협상과 샘의 제안은 바로 도대체 샘은 어쩌려는 걸까요? 샘은 자신이 나선 이유를 설명했죠.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걸 어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걸 어필합니다. 엄청 논리적인 샘 과연 샘의 말이 먹힐까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10년 감소한 샘 하지만 이번엔 또 뭐지? 핸드폰을 확인하지만 이미 철저히 준비한 샘은 마지막 메시지도 삭제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 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납치범들을 제압하려는 두 남자 이러면 위험한데 됐지! FF1 버베 납치범들에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샘은 총을 돌려줍니다. 이것으로 납치범 대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관된 샘의 말. 그 시각 대니얼은 전에 사귀던 대테러 전담 요원 자라에게 부탁하죠. 과연 비행기 납치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요? 영국 관제소는 비행기가 이륙한 두바이 관제소에 연락을 취하게 되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담당 관제사 연락을 받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버리는 부항 검색 직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대니얼 형사는 허위 경보 사실을 마샤에게 알려주는데요 안타깝게도 비행기 납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마샤는 샘을 거짓말쟁이로 오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납치범들에게 무모하게 되들다가 붙잡힌 두 남자 설마 쏠까요? 샘을 배신자로 오해하는 사람들 아까 샘의 말이 신경 쓰였나 보네요 이후 납치범들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는 샘 그의 제안은 너무 합리적이어서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샘은 기장이 비행기를 어디로 몰지 모르니 필요할 때만 조종실로 부르자고 설득하고 기장을 의심한 납치범 대장은 결국 그 말을 따릅니다 조종실에서 쫓겨난 기장 하지만 기장을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샘의 작전이었죠 기내 게임 채팅으로 기장과 대화를 시도하는 샘 과연 기장은 샘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 알아챘네요 납치범들의 감시 속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샘과 기장 곧이어 기장의 말대로 이라크 관제소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갑니다 원임을 다해 거부하는 기장 하지만 기장의 약점인 콜레트를 데려와 협박하는 샘 바그다드 관제소는 뭔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납치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죠 샘의 알 수 없는 미소 이때 원래 비행기의 각도를 바꾸는 기자 그는 왜 비행기 방향을 바꾼 걸까요? 아이를 등교시키고 바쁘게 영국의 수아닉 비행경로 관제소로 출근하는 앨리스 그녀는 매일 지각을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베테랑 관제사였는데요 마침 킹덤 투나인 비행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번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천재 관제사 앨리스 그리고 킹덤 투나인 비행기의 경로를 확인하는데 사실 샘과 기장은 비행기의 각도를 바꾸기 위해 일부러 소동을 벌인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조신호였죠 네, 전화가 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가 주의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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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을 때 물론 지금 시각적으로 지찰된 것입니다 아무튼 전화가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등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3.2.0도로가 3.2.0도로가 하지만 다른 사람이 3.2.3로로 변화했을 때 그래서 킹덤 투나인 비행기의 일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드립니다 한편 갑자기 사라진 보안검색 직원 닐라를 찾아간 두바이 관제사 그런데 하지만 사실 그들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죽어있는 닐라와 닐라의 남편 찬옥은 죽음을 마이한 두바이 관제사 장협은 죽음을 마이한 두바이 관제사 엘리스 덕분에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죠. 그 시각 비행기 안 한 남자가 샘에게 말을 걸려왔는데 뭐 하는 얘기가 가든 일이 due의 압겼을 뭐 하ル 인상 export 적 Ace 확 o 헐, 총이 가짜라고? 만일 정말로 발사된 총알이 없다면, 공포탄이 확실한 것이었죠. 하지만 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협상 전문가답게 납치범들의 심리를 파악한 샘은, 공포탄일 거라는 단순한 심증만으로 가볍게 행동해선 안된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말참 드럽게 안됐네요. 결국 휴고는 목숨을 걸고, 총알을 찾아보라는 쪽지를 쓰는데, 쪽지를 던지는 휴고, 그걸 본 한 여자. 납치범의 눈을 피해, 쪽지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그 쪽지에는, 이 쪽지에는. 그 쪽지에, 이 쪽지에, 뮤직비디오의 연구율이 있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그 쪽지에, 암파가 되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 이 쪽지에, 이 쪽지에, 그 쪽지에, 그 쪽지에, 있는 공포탄소에서,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준 신호를 못 알아본 이스탄물 관제소 기장은 태연한 대처로 납치범의 의심을 피했는데요 하지만 비행기의 각도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들어있는 가방이길래 갈등이 생긴 걸까요? 납치범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휴고의 메시지대로 총알을 찾는 여자 그때 차분하게 위기를 몸면하자 그런데 충알이 없다고 알리는 여자 하지만 휴고는 샘의 충고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대테러 전담팀 잘 아는 앨리스를 호출하는데 pilots will say one thing but do another zigzag so the ground realizes there's a problem so they were three degrees out due to weather conditions but ATC in Turkey have just told us that the pilot has put the plane back on its intended route so it's back on course yes but look look at the angle of their return it's too acute if they continue on that heading it's going to do what you suggested earlier 이번엔 반대편으로 각도를 틀어 다시 한번 구조신호를 보낸 기장 천재 앨리스는 이번에도 기장의 의도를 놓치지 않았죠 샘에게 문자를 보낸 기장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기장 샘은 힘으로 얼마든지 납치범을 짓습니다 제압할 수 있었지만 다른 승객들을 생각해야 했죠 아까 샘에게 힘으로 제압당하고 멍청하다는 말까지 들은 납치범 대장은 누가 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려 합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샘 화가 난 주인 앞에 겁먹은 애완견이 돼버렸죠 납치범 대장은 그런 샘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눈치 없이 주절되는 휴고 지금 샘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봤으면서도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녀석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샘은 눈물 콧물 모두 쏟고 있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능한 물리학 교수로 한 강연에 초청된 샘의 전처 마샤 그녀는 양자 중첩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Schrodinger's cat 네, good, Schrodinger's cat where more than one thing could be true maybe everything's fine maybe not that is the paradox that is the problem we find ourselves in until we take action until we investigate there remains a duality it is only our act of looking that forces nature's hand 다시 냉정한 이성을 되찾은 샘 만일 납치범들의 총이 공포타임이 확실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죠 그때 대화를 엿듣던 승무원이 화장실에서 총알을 발견한 소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총알 모양으로 보통 총알인지 공포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소녀가 발견한 총알은 공포탄이었을까요? 뭔가를 고민하던 샘은 다시 작전을 짜내죠 어딘가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납치범 대장 이들은 왜 이 비행기를 납치한 걸까요? 샘은 유일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총알 모양이 그려진 쪽지를 소녀에게 전달하는데요 총알 끝이 둥근 A 그리고 끝이 뾰족하게 갈라진 B 소녀가 선택한 그림은? B, 즉 공포탄이었습니다 승무원은 자연스럽게 총알이 공포탄임을 알려주었고 이제 확실한 근거를 찾은 이상 더는 납치범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건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탑승객 명단을 조사하던 형사 대니얼은 납치범들의 신상을 알아내는데요 공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비행기 안과 납치범들의 신상을 알아낸 비행기 밖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이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천재적인 협상 전문가 샘은 차분하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샘이 정한 목표물은 바로 노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감하게 일어서는 한 청년 공포에 질린 사람들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결국 샘은 혼자 작전을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 노신사에게로 향하는 샘 그런데 그런데 걸리고 말았죠 그때 몰래 가위를 주워 납치범을 찔러버리는 승객 그런데도 총을 쏘지 않는 납치범 샘은 노신사가 다가오는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죠 기습 성공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만만치 않은 노신사 위험한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딸을 잃어버린 엄마 비행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총을 되찾은 노신사 납치범 그런데 그때 충화를 장전하고 나타난 예전에 하지만 이게 실탄이라면 쓰러져 있는 시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비행기 안을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대장이 쏠 총알의 실탄이었습니다 대장이 쏠 총알의 실탄이었습니다 대장이 쏠 총알의 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찾아야만 하는 엄마 또 한 명이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때 뭐지? 다행히 딸을 찾은 엄마 납치범은 그녀를 죽일까요? 다행히 이들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았죠 이들에게 실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희생자는 이륙 전 아기 엄마와 다투던 여자였는데요 같이 딸을 찾아주다가 총을 맞은 것이었죠 그렇게 삶의 위해성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마시던 물과 책을 남기고 시체가 되어 화장실에 넣어졌죠 사실 납치범들도 살인은 계획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나쁜 놈들이었지만 아주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가위에 찔린 납치범의 상처에서 출혈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대장은 다른 동료와는 다르게 부상당한 납치범을 유난히 신경 쓰고 있었죠 한편 비행기가 납치된 소식을 듣지 못한 마샤는 수상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납치범들이 찍은 샘의 여권 사진을 갖고 있는 위문의 남자들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포박당한 상황에서도 샘은 포기하지 않고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상이 심각한 납치범은 샘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죠 승무원의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납치범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믿게 하라는 걸까요? 하지만 납치범을 돕는 걸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금 딱 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상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결국 샘을 풀어주기로 하는 납치범 샘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와주었고 납치범은 그런 샘에게 경계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서 동료의 이름을 말했던 납치범 자세를 바꾼 샘은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는데 샘은 자신도 남들처럼 생존을 위해 행동할 뿐 다른 속샘은 없다고 설득하는데요 진작성이 느껴지는 샘의 모습에 납치범은 점점 의심을 풀게 되죠 응답 없는 비행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가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과연 대장의 말대로 비행기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싸움은 아닙니다. 미국의 NATO는 우리의 왼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에게는 안전할 수 없죠. 우리의 사람들에게는 안전할 수 없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계속 연락이 없다면 비행기가 격추될 상황이 올 수도 있었죠. 콜레트는 납치범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블라인드를 열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눈치채는 납치범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상황을 알린 콜레트 비행 경로상 루마니아 수도를 향하는 비행기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앨리슨은 어떻게든 격추만을 막기 위해 애쓰는데요. 샘은 출혈이 점점 심해지는 납치범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데 샘의 진심을 느낀 납치범 하지만 납치범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출발과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 비행기의 위치를 예측하던 기장 비행기가 루마니아의 수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장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영국 외무장관의 힘을 얻고 앞으로도 전투기는 돌릴 수 없었는데요. 전투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기장이 직접 교신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신이 안 되었죠. 조금 전 계획이 없던 살인 때문에 화가 난 대장이 고장내버린 것이었죠. 다급히 나가는 노신사 테리 심해지는 출혈로 정신이 점점 흐려지는 납치범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래 마샤와 연결하는 샘. 샘은 납치범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과 이들의 정보를 음성 메시지에 담았죠. 샘은 재빨리 발신기록을 삭제합니다. 이외에 어떻든 비행기를 납치한 범죄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도 마지막 순간엔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평범한 아들이었죠. 샘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샘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마샤는 곧바로 대니얼에게 연락하죠. 샘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조회한 대니얼은 납치범들의 국적이 영국이라는 걸 알아내죠. 샘은 시절. 샘은 카프루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로마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적을 통해 공간에 대한 확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가 다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희자자들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안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격자들이 아닙니다. 납치범들이 영국인이고 루마니아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했습니다. 이 마침 도착한 납치범들의 정보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는 격추되지 않고 무사히 위기를 넘깁니다 죽어가는 납치범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샘 그러자 잠시 뒤 날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나서는 한 남자 의사 샘은 응급처치로 볼펜을 이용해 숨을 못 쉬던 납치범을 겨우 살려냅니다 사라진 전투기를 확인하고 안도하는 샘 그의 정보가 아니었다면 비행기는 격추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더이상 납치범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철수한 걸 확인한 승객들은 모두 안심할 수 있었죠 납치된 비행기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영국 한 의문의 남자가 영국 내무장관에게 접근하는데 이 남자의 정신은 또 뭘까요? 의문의 남자가 건넨 서류를 확인한 내무장관은 애플티비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영국 드라마 하이잭킹 매 순간 긴박하게 쪼이는 전개로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작품인데요 주인공 이드리스 엘바에 빨려들어가는 듯한 연기에 매료되어 그냥 쭉 보게 만드는 몰입감이 대단합니다 이드리스 엘바는 분노의 질주 홉센쇼, 토르 다크월드, 루터 태양의 몰락 등 많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배우인데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뒤를 이어 차기 제임스 본드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배우이기도 하죠 현재 드라마 하이잭킹은 시즌 1이 매주 수요일 애플티비 플러스에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행기를 납치한 범인들과 이들의 배우에 대한 내용이 점점 거대한 스케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하이잭킹 다음 편 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람 부르르! 카랑카랑!